오늘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 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시면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조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남권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포항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5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경주와 울산이 13도, 부산 14도, 양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울산 앞바다에서 2m,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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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